천태종 강용사가 강원도 홍천 주민들의 화합과 세대간 소통을 기원하는 화합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용사 화합음악회는 천태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과 금강유치원 어린이들의 연주와 합창, 지역 청소년들의 댄스와 힙합 공연 등이 펼쳐져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내면서 또 학교를 보내면서 서로 마중을 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런 것도 요새 참 부족한 시대에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오늘 조금 여러분들 전달이 잘 됐나 생각합니다. 또 소찬이와 박상철 등 인기 대중가수의 공연도 함께 마련돼 공연에 동참한 홍천 지역 주민과 강용사 신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